제 기도와 몬들께서 힘차게 대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민정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가운데 있는 깃발들은 양옆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동지들의 핏담 추쟁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광장 빈 공간은 뒷대열이 앞으로 이동해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쟁으로 광장을 열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54년 전 전태일의 정신은 오늘 대진총궐기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태일이다. 동지들 맞습니까? 윤석열을 몰아내자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결의를 담아 모두 묵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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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동지들 오늘 더욱더 눈물나는 노래입니다. 인물위원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고생하자들의 음악 바람동자에 인물위원 행진곡이 한평생 나가져도 뜨거운 생일 일은 지는 반대로 기름이 빨면 남겨 새해 말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어는 흘러가고 산천을 만나 깨어봐서 외치는 뜨거운 항상 앞서가 나나니 상자여 따르라 고맙습니다 고호를 외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호는 끝에 세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역사적인 기록이 될 피켓 앞으로 들겠습니다 참지 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태진이 앞으로 보이도록 힘차게 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뒷동지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네 손패켓을 뒤쪽으로 돌려 태진을 넘어 사회의 대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태진을 시킨 이유도 사회를 대개혁하고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지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민중 생조권 쟁취하자 쟁취하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평화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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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은 모두 자리로 와서 기자 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주변이 혼잡하지 않도록 모두 내쫓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의 우리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방송 침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절도 있게 원회 취쟁을 힘차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동지들 함께 하시는 동지들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동지들은 일어나서 취쟁으로 모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론총의 자랑스러운 대표자 동지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민주론총 임원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동지들 그리고 권영일 남성원 진호위원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뒤로 돌고 옆에 동지들도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절! 지진! 배꼽 인사!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님,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뇌니유원, 정현원 김을 다행합니다 utility 투자 pueden 낳은 곳으로 연결했습니다 원활 중 총장에 만회전할 때 연결이 확률 görün 진호위원, 정현원 진호위원, 정현원, 정현진, 정현, 정현원 진호위원... 1만 번 더 공개해줘서.